자 대국지강마의 난을 전시해 드리겠습니다 난농원입니다 난농원인데 이렇게 난뿌리가 다 있는데 죽지않고 살고 있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 같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난 종벽 뿌리를 밑으로 내리면서 다 꽃이 피고 다 사라집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잠시라도 흙이나 또 물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이 난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난농원의 희한한 관계관처럼 목격이 있어요 난들이 다 사는게 신기합니다 이쪽 줄도 그렇지만 이 안에 전체가 다 난들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참 신기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